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새로운 카드야? 이거 다 담아야 잘 나왔어요 어디야?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? 죽이면 안 돼 이츠호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세제 나머지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머리를 써야지 빙고 이츠호가 한국으로 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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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